라이트 매치가 되겠습니다. 1라운드 출발합니다. 상대방이 들어오게 유도를 하고 있죠. 거리 조절을 정말 섬세하게 하고 있는데요. 킥도 피했습니다. 역시 피했던 박시완. 킥스킥, 잼을 찔러본 박시완 선수, 하이킥! 다시 원투! 네 원투,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앞에 있으면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킥으로 또 한 번 응수하는 박시완. 융패!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룹! 이게 박시완의 힘입니다. 와 엄청납니다. 한 번의 경기를 끝내버리는 박시완. 이 장치웅 체험과 함께 이런 함성을 들은 게 너무 오랜만입니다. 네. 한 달 시간이 멈춘지도 않았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볼까요? 와! 한 번에 그냥 제압을 해버렸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지켰습니다, 박시완 선수. 네. 네, 2라운드 안에 스탠딩 케이오, 아니면 파운딩으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1라운드 스탠딩 케이오를 시켰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, 대단합니다.